1절부터 7절까지 첫 방에는 등잔대가 있었고 상과 골크하게 된 떡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성소라고 일컬었습니다. 그 둘째 휘장 뒤에 이 성소라는 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향로와 우리는 지성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향로라고 말합니다. 화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또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하나 항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론의 상문 지팡이와 권역의 돌판들이 있고 또 그 위에는 영광의 그룹들인데 그 속죄소를 덮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원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시원자라고 부릅니다. 이 시원자라고 부릅니다. 이 시원자라고 부릅니다. 이 시원자라고 부릅니다. 오직 둘째 장면, 대자수관이 일년에 홀로 한번 들어가되, 그리고 들어가되 절대로 흐뭇는 피가 없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백성들이 그 주의 물식과의 죄인을 숙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성수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제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누가 보금 23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해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이마야 제 90까지 계속되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성수의 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계속 큰 소리를 불러일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귀한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 첫 번째 성수에서, 거기에 유명의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진미 예배가 제 성수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깥 마대는 그들이 항상 하는 곳으로 활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성수에 들어가는 일에 관해서는, 거기에는 순결이 필요했습니다. 순결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제 성수는 세상으로부터 별도해서, 와이프도 3일 동안 만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제 성수는 그 지성수에 들어갈 때, 발에 줄을 묶고 또 방호를 달아서 그가 옳지 않은 일을 행했을 때, 원기가 내려와 그를 죽여서 바깥을 끌어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멜비스에게 반차를 따르는 대대상에 오셨는데, 즉 영적인 전이가 일어났습니다. 옛 원약계에서 영적인 원약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약계가 내려올 때, 거기에서 누가 보면 주삼장 45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성수의 회장이 한 군데가 터진 것입니다. 마침내 회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성서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셨을 때 교회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도 지성서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서에 들어가셨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들어가길 원하시며,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성의 영광을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집안입니다. 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진별어 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서 여러분의 거처를 마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십시오.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은 빈 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더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기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참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탈이로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성서로 부르신 제사장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피와 피로 사셨고 이제 보라 그 피가 피온자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사면이 금으로 쌓은 것입니다. 이 금으로 된 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지어는 이방인까지도 그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사장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옛법을 패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옛 섬김과 새 섬김에서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즉 모든 그 섬김이 지성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십니다. 즉 각각마당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글리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에는 요가의 말씀이 희귀하여 비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절에 습지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얻어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에 있는 영어의 전환에 누웠더니 여기서는 여러분 즉시 사람들이 지내는 곳은 바깥마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통보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손을 씻어놓고 휘파람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농담을 하고 사람들이 웃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목사가 너무나 웃겨서 나는 좋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어디에 누웠는지 보십시오 그님의 성전 안에서 누워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온약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엘리는 바깥마당에 누워있었고 사무엘은 지성소 안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응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사무엘은 엘리에 가서 불선나이까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말하기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내 자리에 가서 누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가서 있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가 말하기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자리에 누우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무엘을 세 번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 가서 저를 부르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우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엘리는 주여 말하셔서 주님의 종이 여기 있나라고 말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자기가 누웠던 곳에 다시 누웠고 10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거기 있어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종이 듣고 있으니 말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또 듣는 자마다 모두 다 귀가 윙윙거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누워있는 그 쾌절한 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5,6절에서 보는 바로 그것입니다 신부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부들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깥마당에서는 졸리고 또 깨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깥마당 고금을 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깥마당 신앙생활을 합니다 즉 마귀와 타협합니다 즉 사무엘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회가 있는 곳에서 그들은 누워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곳에 거룩한 금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어린장의 혼인식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바깥마당에서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카adas 그러면 Lyn